자, 이번 시간은 196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자, 신청정보, 신청정보 플러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첨부, 첨부정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청정보 플러스 첨부정보에. 그럼 여기, 신청정보의 일권인신청주의라고 써있죠? 등기는 항상 뭐예요? 무슨 등기 신청하든. 자, 그게 소유권 보존등기라든 소유권 등기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부동산 하나의 신청석 한 장이다 하는 게. 그래서 여기 1번에 등기인청시 정보는 한 개의 부동산에 그 부동산에 대항하는 한 개의 권리마다 별도로 작성하는 한 건당 일신청주의를 원칙을 한다. 그런데 그 예외가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뭐냐 하는 게. 자, 일, 부동산에, 일권, 일권, 일권에, 하나의 물건에 일권, 일신청주의가 원칙이다. 자, 그런데 예외가 언제 뭐예요? 부동산이 만약에 3개가 있어요. 부동산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부동산이 3개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과 누가?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게 가령 뭐예요? 동일, 같은. 동일 등기수이고. 이 3개가 다. 그 다음에 이 3개가 다 뭐예요? 매매. 하나는 증여고 하나는 상속이 아니라. 이 3개가 다 뭐예요? 매매의 등기 원인이 같아요. 동일.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이 뭐하다는 게. 원인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같아요. 등기 목적이 동일하다. 등기 목적이 동일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다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다. 하나는 뭐예요? 저당권이고. 하나는 지상권이고. 이게 아니라 다 뭐라고? 전세권이고 아니라 다 뭐예요? 이전 등기.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자, 2번. 부동산 등기법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일권 신청할 수 있는 한 건 일신청주의 원칙을 예로 두고 있다. 즉, 동일한 등기에서 네. 수개의 관할을 신청할 때 원인과 목적이 동일할 때는 자, 동일 신청 정보를 한 건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신청 정보의 작성.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김영랄이 두 번째 줄에 김영랄이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또는 서명에서 제출해야 된다. 자, 다만 신청인이 서명은 인감륭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는 뭐예요? 신청에 한 한 단위. 그러니까 인감륭을 제출할 등기. 인감륭이라든가 서명으로 하는 등기는 뭐예요? 항상 공동신청일 때, 공동신청일 때는 꼭 뭐예요? 그렇게 내야 돼요. 의무자가 인감륭을 내는 건데. 자, 서명은 단독신청일 때 있죠? 단독신청일 때는 뭘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예요? 옛날에는 인감륭이만 냈어요.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김영하고 도장 이름 쓰고 나련하고 서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명할 수 있는데 이 서명할 수 있는 것은 뭐 할 때만? 인감륭이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만. 쉽게 얘기하면 단독으로 의무자가 없이 단독으로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든가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부동산 표시 변경. 이럴 때는 뭐예요? 이럴 때는 꼭 도장 안 찍고 싸인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싸인 가능하다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이런 식으로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여러 장 있죠? 여러 장. 여러 장 있으면 앞장을 뭐예요? 반으로 접어갖고 뒷장하고 도장을 찍어요. 이걸 우리가 간인한다고 얘기해요. 간인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나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일 때는 한 사람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나 신청서를 정정할 때는 뭐예요? 전원이 날인한다. 날인한다. 써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3번은 30년 만에 한 번 나왔던 문제인데 문자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는 글자수 난해외에 글자수를 난해외에 이렇게 이제 뭐예요? 신청서 있죠? 그 신청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신청서에 이게 뭐예요? 글자가 이렇게 뭐예요? 글자가 이런 식으로 써있죠? 써있으면 고칠 글자 뭐예요? 글자수가 고칠 글자가 세자자 이렇게 난 외에 칸 외에 이렇게 세자 글자수를 쓰고 문자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대해서 뭐예요? 날인 도장 찍거나 이런 식으로 도장 찍거나 사인하거나 그런데 시험 문제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한다 그러면 틀리고 자, 도장 찍거나 날인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소명 둘 중에 한 번 해라니까 참고로 보자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신청정보 사항 있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갑과 의리 매매계약을 만약에 체결한다 그러니깐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이 뭐예요? 여러 개일 때는 한라인 스셀 쓰라 그랬죠? 하여튼 신청서를 작성해요 자, 뭘 작성한다?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이 신청서에는 반드시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 있어요 필요적 필요적 기회사항 필요적 사항이 있어요 안 쓰면 등기를 받지 않는 게 크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사고자, 팔고자는 부동산 표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건대 등기 원인 있죠? 등기 원인 연월일 원인 2022년 1월 11일 매매다 이렇게 자, 원인 쓰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을 써야 돼요 등기 목적이 자, 무슨 등기냐 소유권 등기냐 그 다음에 의무자가 누구고 권리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있죠? 물론 의무자는 인간 등력을 앞에 찍어도 되고 뒤에 찍어도 되고 이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부동산 표시 등기 목적이 있죠? 원인 이런 거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자, 언제만 쓰냐 하게 되면 임의적 사항은 뒤에 무슨 단어가 붙으면 약정과 특약 있죠?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바로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존속기관의 약정, 특약 공임을 불분할 특약 환매 특약 있죠? 이게 다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뭐예요? 특약과 약정은 다 부기등기로 해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196쪽에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쭉 써있죠? 필요하죠?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했던 게 뭐냐면 자, 거기 구분건물 있죠? 구분건물은 일동건물 표제부에 소재지번을 쓰니까 구분건물은 뭘 안 써요? 소재지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거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몇 번에 자, 거기 그 D급번 있죠? 맨 아래 190편이 맨 아래 D급번 있죠? 그래서 일동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일동건물 표시로써 소재지번 쭉 쓰는데 가로 열고 구분건물은 소재지번을 기록하지 않아 써있죠? 그거 줄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일동전체 표제부에 썼으니까 전입원 구분건물 표제부에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음, 그게 자, 맨쪽에 여러분 등기부 보시면 등기부에 집합건물 있죠? 거기 100 자, 맨페이지에 170페이지 보시면 거기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물 있죠? 자, 맨 위가 일동건물 표시고 아래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죠? 그 일동건물 표제부 보니까 서울주표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소재지번 썼죠? 근데 어디에 거기 자, 세 번째 칸의 표제부에 전입원 표제부에는 뭘 안 써요? 자, 건물 번호만 쓰지 그 서울주표시 도곡동 쓰지 않는다는 게 왜? 그 전입원 표제부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일동건물 내부에 있으니까 또 중복해서 안 쓰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건물일 때는 구분건물을 전입원 표제부에는 소재지번을 안 쓴다 일동건물 표제부에 써 있으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197페이지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 있죠? 신청인에 관한 사항 그래서 자, 거기 신청인에 관한 사항 보게 되면 그 동그라미 디귿 있죠? 등기할 권리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 경우 등기할 권리가 합의일 때는 그 뜻을 쓴다는 얘기겠죠? 공유는 지분을 써요 그래서 항상 필요적 사항에서 구분건물에 구분건물에 뭘? 구분건물에 소재하고 뭐예요? 소재하고 지분을 뭐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쓰 있죠? 소재지번 그 다음에 합의는 뭘 안 쓴다? 합의는 뭐예요? 합의는 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아니게 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래서 방금 여기에 여러분 등기부 다시 다시 등기부를 보면 다시 확인시켜주면 일단 170페이지에 그게 아파트 등기부예요 쉽게 얘기하면 연례주택이죠? 아파트가 써있네 벽시콘크린드 6층 아파트네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하나 있고 밑에 표제부가 표제부가 두 개예요 일동건물 표제부하고 뭐라고 전유부부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예컨대 101동에 1층에 101호 이렇게 표제부가 두 개단 그래서 이 표제부에는 일동건물 표제부에는 하단부에 대주권의 목적인 토치표가 표시가 있고 전유부 표제부 하단부에는 뭐가 있어요? 대주권 표시가 있는데 이 전유부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만 1층 101호하고 쓰지 위처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옥동 있죠? 그 도옥동 500번지 소재지번은 안 쓴다 다시 이해하시고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봐두자 두 가지 절대 합의는 지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198페이지에 거기 대페이지에 그래서 자 뭐 갑이 자신의 소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게 되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약점과 특약은 뭐예요? 임의적 사항이니까 안 써도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 몇 번에 거기 뭐예요? 4번에 재매매 약정통과 약정은 뭐예요? 약정은니까 임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 임의적 사항은 꼭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청서에 안 써도 되는 사항이다 약정과 특약은 안 써도 되는 사항이다 자 여기 세요 자 201페이지 등기 오니까 뭐예요? 자 여기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갑이 부실 등기가 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 갑이란 사람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이란 사람과 우리 부동산에서 뭐하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갑이란 사람이 뭘 알고 싶어요? 의사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의사를 알고 싶다니 자 의사를 알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만약에 뭐예요? 자 신축 건물 짓고 보존된 게 맞았으면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 있죠? 이 등기필 정보를 나한테 보여주라 그 다음에 네가 인감령 찍었으니까 인감령 내라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는데 갑가을이 매 계약을 맺고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자 다운 계약사를 썼어요 실거래금액보다 낫게 썼어요 그러니까 공식 계약보다 조금 써갖고 세금을 취득세를 들리라고 장난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검인제도 검인 검사받고 인 도장 받아가라 그게 검인제도 근데 그렇게 실시했는데 그래도 뭐예요? 다운 계약 썼으니까 자 이제 뭐 2006년 1월일부터는 실거래금액을 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금액을 해야 되니까 등기소 오기 전에 자 매매 계약을 쳤고 매매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에서 제출할 때는 뭘 내라고 매매 목록을 내라 뭐 작년에 문자 한번 나왔죠 이것도 그래요 목록을 내라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하고 매매 목록을 제출하라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일단 아직 검인제도가 살아있어요 왜?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 안 해주니까 판결 받고 하죠? 판결서에는 꼭 검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원인증서가 있어요 등기원인증서 원인정보다 등기원인 증명 뭐예요? 증명정보다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렇게 뭐예요? 진짜 매매 계약을 맺는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라 그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제출하는데 매매 계약을 맺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두 사람이 뭐예요? 계약을 맺고 등기 안 해주니까 의리 뭐예요? 권리자가 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하려고 판결서 봤죠? 판결서에도 검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한 이렇게 뭐예요?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 할 때는 소유권 등기 할 때는 꼭 뭘 받아야 돼요? 검인을 꼭 받아야 된다 아니죠? 자 이게 무슨 제도예요? 검인 제도다 계약에 의한 그 다음에 자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 할 때 소유권 등기 할 때 있죠? 이때도 꼭 뭘 받아야 돼요? 검인을 꼭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 계약은 뭐예요? 작년에 나왔을 때 계약 있죠? 하여튼 공유물 분할 약정 약정 있죠? 약정 그런 게 다 계약이에요 자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이혼해서 공유물을 분할하자 했죠? 꼭 다 그렇게 계약이에요 양도담보 계약 있죠? 그 다음에 신탁 해지 증서 해지 계좌 해지 다 채권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에 의한 등기 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고 잊었는 게 할 때 특히 계약 잊었는 게 계약 잊었는 게 꼭 검인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개판 소위는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개판 소위는 검인을 받는다 무슨 소위는? 개판 소위는 검인을 받는다 아니게 개판 소위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202페이지 있죠? 검인계약서 쌍가로서 한 번 검인계약서 줄이나 쳐보자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몇 년 있다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계약 매매 증여 등 원율이 전개할 때는 그 등기 원인인서에 검인을 받아 검인계약서 제출한다 따라서 매매 증여 교환 신탁 계약서 명의 등 약정서 공유물 분할 협의서 재산 분할 협의서 있죠? 재산 분할 협의서 자 그 다음에 양도담보 계약서 있죠?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왜? 미등기 건물에 속지 마시고 미등기 건물에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맺고 파는 사람한테 네가 무어가니까 일단 뭐하고 건축물 대장에서 뭐 만들고 대장 만들어 놓고 그 대장 갖고 보존등기 맞추고 나한테 잊어낸 게 해달라 자 그 건설회사한테 분양 분양계약서 무과학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있죠? 다 뭐예요 이거 다 계약에 의한 잊어낸 게 할 때는 검인 받아야 돼요 하여튼 계약자 나오면 약정 있죠? 약정계약 협의 다 계약이니까 검인 받는다 줄 쳐놓으시고 이해만 해보자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거기 202페이지 있죠? 202페이지 그 판결서에도 검인 받는다 그랬어요 예외 거미를 받지 않는 경우 2006년 1월 이후에 매매계약을 할 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때 그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을 낸다든가 토지 거래하고서 내는 거 있죠? 그래요 국가 지방 자체는 낼 필요가 없다 아니고요 그럼 이제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매매계약을 맺죠?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은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게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자 매매예요 자 이것도 매매 단지 근데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가 지금 현재 자 2022년 현재예요 원인 증서가 뭐예요? 매매계약서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 목적이 소유권이 넘기고 소유권이 넘기예요 네 토사람이 계약을 맺고 사이좋게 공동으로 매매계약서를 원인 증서를 해서 잊어낸기 하죠? 이때는 뭐예요? 부동산 자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을 내라 거민 받지 않고 신고를 배칭 내는 거예요 예외라는 게 매매계약을 맺죠? 얘가 등기 안 하죠? 우리 갑을 상대로 잊어낸기를 이행해달라고 판결을 받았죠? 그럼 뭐예요? 판결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판결서가 등기 원인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뭘 받아야 돼요? 거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거민 받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거민 받는 게 원칙이고 원칙이고 이건 예외다 토지 거래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일단 요건이 두 가지 하나는 계약이고 하나는 판결이고 계약, 판결 항상 잊어낸기 할 때 잊어낸기 말수할 때든가 가든 게 할 때든가 그건 안 돼요 거민 계약이 거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의문자의 등기필칭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시 얘기했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세 가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거민 계약서의 하나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예요 하나는 뭐라고? 등기필 정보예요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이 갑이란 사람이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가 신축 건물 짓고 자기가 뭐예요? 뭐 했어요? 보존등기 했어요 이 보존등기 했으면 이 등기부상에 새로운 명의가 올라가죠? 보존등기, 잊어등기, 설존등기 하면 명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 등기선이 얘한테 뭘 줘요?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줘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이 등기필 정보가 어디 있냐 어디 여러분 책에 자 몇 페이지에 그려져 있어요 등기필 정보가 그려져 있다 여러분 책 그림이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자 225페이지에 있어요 2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등기필 정보예요 근데 그 옆에 등기필 통지서라고 쓰여있죠? 등기필 정보는 직접 간 사람이에요 범부사 시켰거나 범부사 시킨 건 돈 주고 시킨 건 본인이 간 거나 마찬가지 근데 등기필 통지서는 뭐냐면 본인이 등기서에 간 게 아니에요 아까도 있죠? 채권자 대의인청에서도 본인은 안 갔잖아 채권자가 대의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등기관이 직관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직접 가지 않고 채권자 대의인청에서 다른 사람이 해준 거는 뭘 받는다고 등기관리 통지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를 갑이 직접 가서 받았죠? 얘가 이제 뭐예요? 누구한테 을한테 매매해갖고 부동산 팔라고 하면 자 이렇게 이전등기 하려면 이렇게 이전등기 하려면 등기소에 얘가 권리자고 얘가 무자니까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내는 방법은 그거예요 일단 어디에 거기에 225페이지에 거기에 접수번호가 9578이고 박스 안에 그 네번째 칸에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어요 1102-2006 있죠? 이 부동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붙잡기준서 스티커 떼어보면 안에 그거예요 일련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 3가지를 자 50개가 있어요 계속 뭐예요? 50번 쓸 수 있어요 이렇게 50번 쓰고 더 60번 쓰려면 그 50번 그 번호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번호 3가지를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자 여러분 책 어디에 그 200페이지의 신청서 뒷면 있죠? 200페이지의 신청서 뒷면을 보면 이 신청서 뒷면에 그 중간쯤에 보세요 신청진의 중간쯤 보시면 등기인청 수수료 아래 의무자의 거기 형광펜으로 주춰보세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그래서 의무자의 성명 있고 자 고유번호 쓰고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죠? 이 번호 3가지를 자 신청서 뒷면에 써서 그걸 제출하는 걸 우리가 의무자만이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고 하지 않고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이 지금 신청서 뒷면에 그 번호 3가지를 보게 되면 자 이 등기소에서 발행한 거니까 이 뒷면소 뒷면에 번호하고 자 자기네 지금 뭐예요?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 등기필 정보하고 확인해 보면 내용이 같죠? 아하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의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진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등기를 하는구나 그건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인감대장 찍었으면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인감증명 있죠? 인감증명 자 이 인감증명을 뭐예요? 인감증명을 자 인감증명을 띄워다 붙여라는 거예요 인감증명 그래서 인감증명 보면 오른쪽에 인감대장 찍은 거 있죠? 본인이 찍은 거 갑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가 자 뭐예요? 이 의리라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매웠으니까 매수인감증명이 그거예요 이 매수자 있죠? 의리라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있죠?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매도용 매도용 인감증명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자 등기별정고 인감증명 있죠? 이 두 가지 이거 이 의사하고 인감증명 이걸 확인하면 등기관의 머릿속에는 아하 진짜 이 사람이 부동산을 뭐하려고 처분하려고 등기를 했구나 이제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이루어지면 이 등기가 이 등기가 뭐라고 진짜 등기다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가 등기별정보 인감증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거기 그 203페이지에 거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별 등기별증 제공이 나오죠 등기필정보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그 등기소가 신청인의 특기신청인 권리자에게 겨부하는 완료증명서다 등기필정보는 등기완료에 권리자가 등기소에서 겨부하지만 등기할 때는 받을 때는 권리자로서 받아요 자 갑이 권리자 받았다가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될 때 받을 때는 권리자 낼 때는 등기소에 낼 때는 의무자가 낸다 받을 때는 권리자 낼 때는 누가 내는 것이다 의무자가 내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쌍가리 2번 자 그 동그라미 2번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의무자의 진정한 신청의사를 확인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한다 그런 얘기죠 확정된다 자 이 등기가 진짜라는 거 왜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부동산을 갖는 사람이 부실등기가 되면 피해가 뭐예요 원래 집값이 요새 뭐예요 한참 비싸니까 부실등기가 나면 피해보는 사람은 의무자가 피해를 보니까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 자 넘겨보시면 거기 204페이지 있죠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써있어요 뭘 제공할 필요 없는 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는 거 하여튼 의무자가 단독은 아까 그랬죠 판결로 상속받은 부패화등표 그랬어 그랬잖아요 등기필정보는 의무자가 본인 증명을 해서 거심으로 권리자가 단독을 할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예컨대 보조등기 상속등기 부동산 표기 있죠 단독인청을 뭐예요 단독인청을 외우주자 그랬어요 자 판결로 상속받은 부패화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몇 실시켰다 신탁등기 신탁해놓지 그게 이제 단독일 때는 안 된다 근데 줄 쳐보세요 유증으로 인한 인증기 권리변경 포괄승견일 때는 공동으로 제출한다 써있죠 항상 뭐할 때 제출하라고 공동일 때는 제출해야 된다 공동일 때 누가 있을 때는 의무자가 있을 때는 제출해야 된다 줄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등기인청이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인서가 판결했을 때는 뭐예요 단독인청이란 얘기죠 권리자가 판결로 단독할 때는 내지 않아요 근데 줄 치세요 그러나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해서 단독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왜 의무자니까 제출하라 의무자니까 자 의무자가 아까 등기인수처권에서 의무자가 뭐예요 갑을 상대로 등기를 해가라고 소송하면서 뭐예요 단독을 할 때는 누 꺼내라고 의무자권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이 등기필 정보가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할 때 공동일 때는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 공동일 때 그래서 이 공동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유중 사인징역 있죠 사인징역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변경 있죠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자 전세금을 징액한다든가 자 저당권에 채권약을 징액하는 권리변경 있죠 그 다음에 포괄생결의 등기 있죠 근데 단독일 때는 뭐예요 단독일 때는 제출하지 않는다 단 뭐예요 단 승소한 등기 등기 의무자 있죠 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의무자니까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판결로 권리자가 단독할 때는 필요 없어요 승소한 의무자는 아무리 단독해도 내야 된다 자 그러면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 미제공이다 미제공 미제공이다 미제공 미제공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멸실했을 때 분실했다 멸실했다 아니 뭐예요 분실했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방법 몇 가지라고 세 가지 멸실된 경우도 아니죠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경우는 일단 자 재교부 되지 않아요 우리 시험 문제가 재작년에 30회 나왔어요 절대 뭐 안된다 재교부 안된 뭐도 없어요 보증소대도 없어요 뭐도 없다고 보증소대도 이런 것도 없다 아니죠 오로지 오로지 재교부 도 안되고 재교부 도 안되고 재교부 도 안되고 오로지 방법은 세 가지다 자 직접 출석해서 본인이나 뭐예요 미성제자라면 법정 대리 있죠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뭐예요 확인 조서를 작성하거나 자 그 다음에 자 뭐 5만원이나 7만원 7만원 주고 범사사무소에 가서 뭐예요 확인정보 있죠 확인정보를 뭐예요 확인정보를 떼어서 그러니까 변호사무소 범사사무소에 가면 어떻게 하셨어요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줘요 이렇게 양식에 이렇게 자 A4용기호 이런게 자 이게 확인정보를 만들어줘요 꼭 본인이 가야 됩니다 왜 본인 인상책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이 확인정보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변호사와 법무사가 대리일 때는 확인정보고 만약에 변호사와 법무사가 아닌 그 임의 대리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자 의무자 작성한 부분에 뭘 받아서 공증을 받아서 뭘 내면 돼요 공증부분을 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공증부분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앞자나 뒷자를 따갖고 뭐라고 증인석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증인석을 조사하라 이렇게 기억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필 정보 얘기해서 공동일 때 내고 단독일 때 내지 않는데 공동일 때 대표적인 게 뭐라고 유증 사인 증여를 받으시고 권리 변경 있죠 그 다음에 며칠 했을 때는 분실 했을 때는 증인석을 조사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10년 만에 30회 한 번 나오고 또 이제 2년 동안 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언제 이제 한 줄로 끼어들어갈 수 있어요 각종 권리 등기할 때 단독 신청할 때는 자 보존 등기할 때 등기별 정보 낸다 그런 것도 나왔어요 안 내죠 왜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자 이 지금 내용이 강론이 중요하고 이 내용이 지금 뭐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강론의 시험 문제 나올 때 끼워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두자 그런 체온이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한 문제짜리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자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종합세트로 해서 종합문제 나올 때 하나씩 끼어들어가니까 내용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등기별 정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05페이지 인감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